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슈퍼스타 레옹입니다 오늘은 먼 길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롤오프터에 가서 얼마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SNR SNR로 SNR 여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3다리를 이용할겁니다 새로 생긴다리 서드브릿지라고 그러네요 서드브릿지 서드브릿지를 90에서 주고 슝슝슝 달려서 고속도로처럼 달려서 단 15분만에 세부시티에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웅 며칠 지나갔던 로로 포트 로로비비큐를 지나서 포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로로비치에 도착했습니다 뒤에 제 뒤에 보이는 땜목들 보이시죠 저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가격이 얼만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사전 답사하고 나중에 다시 와서 스노클링을 즐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반짝 반짝하는 물 깨끗한 물 여기서 땜목을 빌려서 스노클링을 즐긴다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1등 미셸이가 상세하게 물어볼겁니다 가격부터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아 일로 못 지나간다네 땡큐 아 식당에 오는 사람만 주차할 수 있다고 하네요 차 빼야되구나 어떻게 아 착한 가드네 또 아 너무 어려운 필리핀 말 쓰니까 제가 못 알아듣겠네 나중에 다시 상세하게 물어봐야겠다 저희끼리도 말이 잘 안통하네 못 알아듣어 서로가 오케이 땡큐 아 아 5 PERSON 400 5 PERSON 10 PERSON 20 PERSON 아 오케이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지만 다시 상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10 PERSON 10 PERSON 미셸아 덥다 매달리 작게 하나 에어컨 네 에어컨 네 포로도바사거리를 지났습니다 산다리로 갈라니까 앞에 트라이시카 하는거 가고 있습니다 트라이시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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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전거와 차가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자전거와 차가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야지 바쁜일 하나도 없다 게이트피 나인티페소스 프리페어 앞에 가는 엠브란스가 한국에서 공짜로 지원해 준 엠브란스입니다 물론 중고지만 드디어 진입로에 들었었습니다 서드브리지 툴게트를 통과하면 빛의 속도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제 차가 성능을 발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이죠 로켓 차가 웬채가 좋으니까 창문이 왜 안되지 고장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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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드 제한이 60km입니다 시속 60km 차라리 걸어가자 고장났지 재미있겠다 하늘은 맑고 바다는 푸르다 고장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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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